이렇게 날씨가 좋다가도 제가 나오면은 바로 비 오려고 그래 어쨌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토요일은 주말시장이 하는 날이죠 오늘은 짝뚝짝 짝뚝짝을 가려고 나왔어요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짝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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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수저기가 헛 올라오네 우와 비가 헛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왜 그렇게 안 보여 어떡하지 어? 옆에는 보인다 무슨 열 체크하는데도 촬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짝툭제가 제가 좀 좋아하는 곳인데 그릇! 그릇하는 곳인데 와 이거 엄청 싸요 160번 하신 이 그릇 하나에 6,400원 6,400원짜리 그릇 있나 이런거 봤다 볼 와 비가 와가지고 근데 확실히 짝툭짝툭 문을 많이 안 열었다 아 지금쯤이면 주말 지금쯤이면은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았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연대도 몇 군데 없고 와 여기 슬리퍼 하나 사러 왔는데 슬리퍼 못 살 것 같은데 여기 심해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와 밥도 못 먹지 이런 짝툭짝툭 문 안 열지 여기 이게 엄청 그려 하시는 분 많을텐데 와 큰일났다 진짜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끔 하나의 문을 안 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반팔티하고 반바지하고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큰일났네 야 이거 보이시죠 지금 휑한거 완전 휑하다 나 진짜 무슨 특파원된거 같아 내 컨텐츠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보냐 이거 특파원거 특파원 와 진짜 심하다 와 심하네 머리 뜨끈뜨끈거리네 어디가서 여행으로만 오다 보니까 뭐 한달살이를 하거나 오래 산 태국에서 오래 산적은 별로 없어요 한 20일이 채우고 오래 산건데 그때는 뭐 그냥 뭐 있는대로 사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하나도 문은 안 열었어 그 빠에 아저씨 문 열었나? 거기는 한번 가봅시다 아 빠에야 팔던 집같아요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저기구나 저기같아 저기 저기 맞죠 저기 딱 빠에야 그 크기야 망했네 버튼을 재간이 있나 손님이 안오는데 뭔가 많이 바뀐거 같아요 뭔가 많이 바뀐거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게 아니고 입구에서 만든거 같은데 저기 그래서 콜라 사먹고 그랬는데 뭐 살 것도 없고 현재는 그 물건도 많이 팔지도 않고 그 물건도 많이 팔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흥정 자체를 할 수가 없을거 같아요 여기 옛날 신발 샀던텐데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 안으로 관련될까 이쪽은 좀 켜져있다 여기는 좀 켜져있는거 같은데 현지인이 쓰는 물건들이나 이런것들은 조금 남아있는거 같고 관광각 위주로 오는데는 진짜 많이 없어진거 같아요 다 없어졌어 시막이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진짜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문이 열려있어 지금 옆에 더 심해요 엄청 심해요 없어 아예 어 내 자석 팔던집 아니구나 한번 가볼게 옆으로 여기서 옆으로 한번 옆으로 돌아볼게 이렇게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좀 있네 없지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거에요 이렇게 일부러 들어온게 아니에요 옛날에 짝쭉쭉쭉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짝쭉쭉 들어오면 여기에 그냥 다 뭐 하나도 안 여기 뭐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짝쭉쭉 밖에 큰 도로에 도는 데 말고는 전부 다 그냥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뭐 하나도 못 사겠는데 크린이냐 아 마그네트 사오라고 했는데 정보를 진짜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필요 없는 거 이거 진짜 여기서만 쓸 수 있는 물건 말고는 거의 문을 닫아가지고 아 코끼리 바지 이거 흥정은 못하겠네 와 저기 완전 다 다 문 닫아서 뭐 할 수가 없네 아 여기 이 라인 진짜 이쁜 라인인데 아 이거 사고 싶어서 엄청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비쌀만 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 확실히 여기도 보면 여기가 약간 그 절에 거기 들어가는 그런 물건 파는 것 같아요 저 홍콩 영화 찍으면 되겠다 지금 여기 중앙에 있네 여기 중앙에 있네 이야 실마도 아니겠는데 다 흔들었던 토요일인데 아 뭐 살 수가 없네 바지 사야 되는데 바지 사야 되는데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제 메인 거리로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사람 없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몰 한번 가볼게요 몰 몰 몰은 괜찮겠지 이거 문 닫았나? 문 닫았나? 아 문 열었다 문 여기 얼마나 심각한 거 보여줬어 흔들 저도 이건 처음 봤네 저도 이건 처음 봤네 하나 더 없어요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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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그래도 좀 있다 여기 안에는 좀 있네요 그래도 여기 안에는 좀 있네요 그래도 2층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게요 여기 1층은 되게 많이 있고 2층에 한번 올라가고 2층 이게 진짜 보이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거의 망했구나 푸드커트가 없어 없어 지금 현재 하려고 했던 컨텐츠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컨텐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왔었는데 일단 먹는 거 안 되죠 식당에서 못 먹으니까 두 번째 이런 템플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안 되죠 짝뚝짝 이런 데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도시하고 도시하고 넘어갈 때 격리되는 도시가 있어요 못 가죠 일단은 방콕에서 좀 있으면서 방콕에서 좀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한 달 사는 것도 재밌으니까 보시는 분은 좀 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만들어야죠 삼층도 거의 아웃된 것 같은데요 배가 많이 고픈데 이제 생각을 못 했어요 푸드코트 연 당연히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오산 앉아서 못 먹잖아 와 큰일 났다 와 지금 보신지 모르겠지만 다 옆에 여기가 옛날에는 다 음식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문하고 저기서 저기 카드에다가 돈을 충전해 가지고 여기서 내면 거기서 깎이는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 하나만 크레페만 남았네 크레페 아닌데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썸따너 이런 건데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긴 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계산하나 못 먹겠는데 어떻게 했네 없어요 아 여기도 진짜 엄청 많이 요즘탕이 막 위치페이스한 곳인데 딱 두기하네 아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뭐 보여드려 봐야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가슴 안 아프죠 다시 이게 코비드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연락처럼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느님 예상san 수정